아 다 탔어? 크리스마스라고? 메리 크리스마스지 왜 벌크가 잘하지? 잘하고 있는데 보니? 그쵸? 빅크레이셔서 빡빡하시다가 당기는 힘이 1도? 3도? 3도 3도 그리고 치팅 먹어서 그런가? 이제 탄수아플 치팅 살짝 캐고 오늘 경락심에 탄수아플 치팅을 빼고 탄수아플 치팅을 빼고 탄수아플 치팅을 빼고 탄수아플 치팅을 빼고 크리아틴을 먹었는데 이번에는 상기전 상기전 물을 다리에 그냥 바깥을 대부분 80kg대 어깨 이쪽에서 집중하는 크리아틴 먹어서 그런가? 뭐요? 빵빵해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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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다이렉트로 씨대는 거야 하나도 상기전 같이 음 아멘 아멘 자, 지금 뭐가 나왔는데 다시 봐야겠다 그... 그러니까 국효완이 와가지고 말년이 실세놀이 하고 있으니까 아 근데 기싸움 했잖아요 그 사람 그럼 조사통 괴롭히네 네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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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분은 닮았어요 오 그런가 한번 다시 보시면은 그런가 하실거야 일단 확인해볼게요 조사 안되죠 2 2 3 3 3 3 3 4 엄지랑 엄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엄지 향한 냄새가 없지? 가정, 가정으로 텅을 부수해도 되는 거 같은데? 내가 지금 땅 찍은 게 딱 그 텅을 부수해 차가워, 차가워 차가워 빨리 아 좋아 전 거구리 아 아 한달 넘게 아 상봉 형님 오신다고? 상봉 형님 오늘 몇 시일까요? 상봉ving 다 팔찌를 뒤지고 있습니다 아휴 이게 맞나? 아 완전 기타 스프리프 이거 좀 원래는 그거로 있었는데 벌써 있었는데 너 흔히 보면 비싼 것 같기도 하나보니까 그때 이게 생각나 맞아 예전에 생각하다가 희망이란 게 없어지지 않았죠? 아 이길 수 있겠는데 나는 희망이 없어지지 않았죠? 예전에 그랬죠? 아 나 힘이 빠지진 것 같으면 아 그래도 좀 힘 빠지지면 가능성이 있겠다고 다행이다 안 그래? 아 모르겠는데 그냥 옛날보다 확실한 확실이 있어 아 다 잤어? 크리스마스 라고? 메리 크리스마스지